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보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동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멸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멸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동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동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누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세기를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구속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회복되게 와주시옵시고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24시 소통의 시간을 반드시 정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영이 살려주시고 그 힘 가지고 나 자신과 싸움에 승리하며 또 가정보고마를 이루게 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보고마에 쓰임받는 기한분들을 태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차분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읽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상세기 14장입니다 상세기 14장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구속사의 비밀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기한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4왕과 5왕의 전쟁 그리고 로술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세기는 10개 족보로 형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족보 아브라메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합니다 왜 상세기가 이 족보를 통해 형성되었느냐 이 상세기는 10개 족보로 형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족보를 통해 개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손입니다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20대 손이에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기록된 역사는 2000년입니다 글로 기록된 그 역사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에요 또 아브라함 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오늘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의 역사를 지금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톨레노토 족보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에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부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3장은 록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3세 정도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오늘 14장의 얘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 간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4세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이어지는 창세기 1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당시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13장의 마지막과 14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4장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읽어보면 전쟁하는 얘기예요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구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가난한 땅입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 가난한 지역의 많은 조그만 국가들을 점령하고 그러므로 말리미아마 이 소수 국가들은 엘람한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친 겁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엘람한 그돌라 오멜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 가난한 땅의 조그만 소수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으니까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런데 12년째 되던 해 이 가난한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도저히 바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13년 되던 해 배반한 겁니다 누가? 이 가난한 땅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이 그러니까 엘람한 그돌라 오멜과 이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4개의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 주도적인 왕이 엘람한 그돌라 오멜과 또 3개의 국가가 4개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14년째 되던 해 이제 이 가난한 땅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엘람한 그돌라 오멜과 또 3개의 국가 즉 4개의 연합군이 이제 저 북쪽을 통과해서 이제 가난한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이라는 지역에서 너바 족속을 점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지역의 5개 국가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아드마와 스보임 국가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땅의 전체 부족들까지 조공을 바쳤는데 이 국가가 안 바치니까 동일하게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연합군이 저 북쪽에서부터 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트로 가르나임 지역에서 너바 족속을 꺾고 함이라는 지역에서 수수 족속을 꺾고 또 샤웨 기다다임이라는 지역에서 엠 족속을 꺾고 세리산이라는 세일산 세일산 세일산에 거주하는 호리 족속을 꺾고 가데스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꺾고 이제 시띔 고짜기의 4개의 연합군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지역에 있는 5개의 국가들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아드마와 스보임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시띔 골짜기의 이 4개의 연합군을 유인합니다 왜 시띔 골짜기를 유인했냐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역청 구동기가 그렇게 많은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엄청난 4개의 연합군의 이 군사와 이 무기가 너무 강력하니까 너부로 역청이라는 역청 구동에 너부로 유인해서 거기서 전쟁을 하자 이것이 5개의 연합군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 사회지역에 있는 5개의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띔 골짜기에서 승리한 4개의 연합군은 당연히 이쪽 지옥에 많은 물품들 전쟁용으로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취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소돔에 살고 있는 녹과 그 가족들은 포로가 된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12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13장과 14장을 연결하는 그 단어가 당시에 다른 말로 하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롯은 장마을 옮겨 소돔에 이르고 그래서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은 장마을 옮겨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소돔과 그 가족은 지금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어떤 면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벨탈처럼 무너지는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롯과 그 가족을 이제 구원하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롯은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올 줄 몰랐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요단들을 선택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소돔에 정착합니다 애국의 화려한 문명과 애국의 화려한 문화를 접한 롯은 그의 삶의 터전을 약속의 땅이 아닌 도시 중심의 도시로 이동하다가 결국 소돔에 정착한 거예요 그가 표현하기를 저 요단들을 보면서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이 말은 내가 저 요단들을 선택하면 저 요단들에 있는 화려한 문명화된 도시를 선택하면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부자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 것이다 그게 롯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안됩니다 현실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상세기 3장에 이 세상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삽니다 자녀도 내 생각대로 양육합니다 부부도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생각대로 안되니까 거기 아픔이 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아픔이 오고 부부 사이에도 아픔이 오고 인생에도 아픔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되기 때문에 아브라문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문 헤브론에 거하며 요하의 단을 싸우면서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똑똑하냐 그렇지 않냐 관계없습니다 전쟁은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물거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벨탑입니다 이 전쟁이 휩쓸려버린 겁니다 롯이 자기 생각 속에 포로로 잡혀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노예입니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2사에서 55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너희 불이한 너희들아 생각을 버리고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와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라 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와라 버린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심령 속에 늙는 겁니다 늙대 우리 속에 있었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 되어지는 오직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로술 구원은 아브라함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마브레이시라는 사람의 숲을 거주한 겁니다 마브레는 에스고레 형제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유일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언급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임시 거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건너오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가난족속은 함의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샘계열의 샘계열의 후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족속이고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에서 건너온 샘계열의 후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히브리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취합니까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추격합니다 집에서 길려온 훈련된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종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그 자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에 대한 결속력을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니 고대사회에서는 자기 가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연합골을 상대하기에는 318명은 게임이 안되는 숫자거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용기라고 용기 용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면 안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무모한 행동을 왜 아브라함이 감행했을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즉 14장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9년 전 다른 말하면 그 나이 75세 때 애굽에서 체험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례를 구원시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에요 하란에서 주신 메시지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걸 애굽에서 체험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 심령 속에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다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되들이고 추격합니다 해부론에서 318명을 거느리고 191키로를 걸어서 당까지 갑니다 단에서 75키로를 걸어서 다메세계 도착합니다 다메세계에서 80키로 걸어서 호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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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4개의 연합군을 발견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호밥에서 지금 진영을 구축하고 쉬고 있었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4개의 연합군을 꺾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른 말하면 야간 기습 작전을 시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보면 소수의 군사들이 대군을 꺾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하면 이건 상대가 안됩니다 4개의 연합군이라고 했을 때는 그 무기와 군사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 318명이 어떻게 대군과 전명전을 하겠습니까 그 전략상으로는 밤에 기습 작전이에요 이 말이 쉽지 누구 모르겠습니까 적군은 모르겠냐고요 연합군은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을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군사수를 봅니다 세상은 무기의 우수성을 봅니다 그런데 다이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항상 승리했던 전쟁의 시작은 뭐냐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계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창세 1장에는 31절밖에 안되는 그 구절에 32번이라는 하나님 엘로임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엘로임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강하고 능하신 분 강하고 능하신 분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평생동안 이 전쟁터에서 생활했던 다윗도 자기의 인생사를 돌이켜보면서 고백하기를 10편 24편 8절에 보니까 전쟁에 능한 요하시로다 어린 다윗이 골리아스를 꺾을 때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얼마나 살지 않았지만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양이 사자나 고백에 빼앗겼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어린 다윗도 골리아와 에서 뭐라 합니까 요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것이 승리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절대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임이라는 그 말 속에는 강하고 능하신 분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이 복귀할 때 소돔과 살렘왕 멜기 세대기 샤웨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반깁니다 왜 반겼겠어요 빼앗겼던 자기의 백성들도 같이 구원해서 오니까 반긴 거거든요 맞이하러 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은요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롯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롯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선행이 있습니까 그의 인격이 훌륭합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무너져서 노예가 되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그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장차오실 예수리시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은 불광력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시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그 사랑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쓸 때 하나님이 예수리시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불광력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실족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300 거의 50km를 걸어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됐을 때 이 말은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무너졌어요 제가 대교구하면서 많은 새가족을 보면서 다 무너진 사람들이 옵니다 그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영정기구가 안 열렸을 겁니다 인간은 다 닫고 삽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틀 속에서 자기 경험이라는 틀 속에서 다 닫고 삽니다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어느 순간 귀가 열립니다 언제 열립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내 경험대로 안 되더라 자식도 가정도 경제도 물질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때 귀가 열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들어서 온 사람들이 예원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축복일 수 있죠 고난이 발판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 그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로스를 구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도 일방적으로 그 영적인 늪 그 육신의 늪 저주의 늪 재앙의 늪 지옥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레 출발한 이 아브라함이 이 단까지 191km를 걸어갔습니다 단에서 75km를 걸어서 다메색에 도착했습니다 다메색에서 80km를 걸어서 호밤에 주둔하고 있었던 4개의 연합걸을 꺾고 록과 그 가족과 또 이 소돔과 고모라와 소아의과 아드마 스보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구출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호밤에서 내려온 그때 샤웨 골짜기에서 두 왕이 영접합니다 왜 영접했겠어요 아니 자기 백성을 구출해 주고 오니까 이 왕이 반기로 간 겁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멸기 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500미터 떨어진 골짜기가 샤웨 골짜기인데 왜 성경은 왕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왕이나 살렘왕이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승리한 군사 일행을 맞이했기 때문에 왕이 맞이했기 때문에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자 두 왕이 아브라함을 샤웨 골짜기 영접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샤렘왕 멸기 세대 이 샤렘왕이 히브리어로 평강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샤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평강이란 뜻이고 원래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이 샤렘이었어요 근데 이 샤렘왕 멸기 세대 이 가난 지역의 모든 왕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임 없는 문화로 그 나라를 운영했는데 이 왕은요 그 타락한 주변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임 앞에서 순전하고 믿음으로 하나임을 섬기는 가난 땅의 한 왕이었습니다 유일한 왕이었어요 그 멸기 세대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근사에게 가난의 주산물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샬렘왕 멸기 세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소도방을 어떻게 못만 왔어 그런데 샬렘왕 멸기 세대 그 떡과 포도주 지금 거의 300킬로를 걸어서 온 병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는요 이거는 생명어 같은 식물입니다 또 침략자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준 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멸기 세대의 신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임의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이중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멸기 세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멸기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임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라 동시대에 타락했던 가난 족속들과는 달리 멸기 세대는 순전하고 신신한 믿음을 소유한 가난한 땅의 왕이었는데 그의 출생 기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신비의 인물입니다 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렘 왕이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러라 이중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멸기 세대기 장차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대제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이 샬렘 왕은 예루살렘이 옛지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샬렘 왕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샤웨 골짜기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왕 히브리 기자는 이 멸기 세대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은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속하는 중보자 역할이거든요 왕은 뭡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이듯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대제상이요 사단을 꺾으신 왕이시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멸기 세대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것도 불강력적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318명이 정형화된 그 4개의 동맹군을 꺾었다는 것은 전쟁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멸기 세대기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내게 연합군을 꺾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대적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이신 거이다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멸기 세대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멸기 세대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300키로를 걸어서 온 병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음식입니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차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단을 꺾었던 무기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 구원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창세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단을 꺾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꺾으신 거예요 그러니 성차는요 어떤 의미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한 영적인 개선 군사들이 주일날 와서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성찬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하면 승리한 영적 전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끌려 다닙니다 세상에 오염됐어요 세상에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면에 실패자의 인생을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그냥 어떤 행사로 끝나고 기념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초대교의 성도들은 매일 성찬식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장에서 승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와서 떡과 포도주를 즐기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므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했구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이 삶속에 날마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 세대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1조는 모세가 율법의 11조에 대해서 성문화 되기 전에 이 11조는 고대 근본에서 신전이나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나 또 신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해 바쳐졌던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 세대에게 드렸던 이 11조는 그런 보편적인 11조를 띄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318명 가지고 어떻게 내게 연합군을 꺾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다 군사주가 많은 것도 아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멜기 세대에게 그 축복의 내용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멜기 세대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에 관한 부분이 언급된 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멜기 세대한테 드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 멜기 세대는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영과 진리로 드릴진다 그 영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영 죽은 영 예배는 살아있는 영이 드린 겁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죽은 영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살아있는 영 근데 영으로 예배할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건 나옵니까 영인데 살아있는 영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 진리로 드릴지라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기료 진리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릴지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는과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받는 겁니다 십일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 세대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 세대에 멜기 세대는 장차 없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일주를 드릴 때도 소득의 십일주를 드린다 그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일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십일절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예배도 진료로 예배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헌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이제 소돔왕입니다 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포로된 자기 사람 소돔 성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내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전리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이 말은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됐다 이런 말을 듣는 것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맹끈 한 가닥도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 다음에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블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리라 소돔왕의 입장에서는 정복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고대 관례에 따라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너가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가져가고 내 포로들은 내게 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전리품을 하나님이 오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단호히 거절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상식적 차원에서 이거 잘못하면 대립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당시는 내 딸과 적군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정략결혼이 보편화된 이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것도 땅평도 없는 아모리 땅에 빌려서 거쳐하는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이것은 적대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왜 거절했을까 거절한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은 타락하고 부두덕한 이방족 속의 물품을 꺼려했거든요 왜 성경은 이 소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우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우상에게 드렸던 그 물품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롯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 소돔의 외적 부유함에 매료되어 그쪽으로 완전히 삶을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블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영적 영향력을 입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서 거쳐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여러 부족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시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상식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한 팀이 되어서 네 개의 연합구를 꺾는데 같이 동참합니다 이 말은 뭐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동맹할 수 없어요 왜 잘못하면 자기 가문이 망합니다 자기 생명이 망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게임이 됩니까 골리아과 다이과의 게임보다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318명과 네 개의 연합군과 싸운다는 거 이건 전쟁사에서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는요 그래도 300용사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318명은 군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종들입니다 종들 이 종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니 종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무기가 얼마나 뛰어나 하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에서 자기 생명을 전쟁터에 바친다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아브라함이 주변에 미친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삶입니다 보음이면 다 됐다 고백해놓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왜 여러분들 관계가 안됩니까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희생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도와 제자의 차이점은 바로 그 싸움이거든요 똑같이 복음은 아는데 누가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가 누가 칭찬받는가 그건 희생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합니다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항상 영향력을 깊이는 사람들은 희생중심이에요 성도와 제자의 차이점은 바로 그 싸움입니다 성도는 자기중심이지만 제자는 희생중심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싫은데도 내 체력과 안 맞는데도 내 코도 안 맞는데도 복음이라면 복음이라면 교회 위기라면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동참해야지 내가 원인수를 이루어야지 그 사람을 통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동맹에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정쟁터에서 같이 동참합니까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줘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지만 나와 동참했던 동맹에서 전쟁터에서 같이 참여했던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주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폈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쳐 전쟁터에 같이 동참합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 나와 코드가 안 맞고 삶의 방식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는 모든 사람은 분쟁의 관계가 아니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입니다 왜 섬기죠 복음 때문에 왜 섬깁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왜 섬깁니까 복음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장세기 1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장차오실 아브라함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순으로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또 멜기 세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 앞에 나가는 기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세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도전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주신 원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위기 속에서 또 도전할 그때 그 말씀 붙잡고 도전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아니라 용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의 말씀이 우리 뇌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대주에 통해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도전이 우리의 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랩런트와 생업현장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